2019년 청년음악퓨터의 수상입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술단의 라인드에스 레이밍이가 어땠어? 아냐 아냐 내 나이가 어땠어? 사랑의 나이가 옛날아요. 마음은 하나요. 느낌도 하나요.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 있네.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땠어? 사랑이 딱 좋은 날인데. 오늘날 우연히 고개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. 내가 아껴부심을 바라보면서. 내 나이가 어땠어? 사랑하니까 좋은 날인데. 사랑하니까 좋은 날인데. 사랑하니까 좋은 날인데. 아멘